월더스 월더스 부장을 변화시킵니다 어니? 까까아 어니? 어니? 하이 추월 꺼져 드레기 카드 나오네 기분 나빠 까까아 증권후향 시모 시모 블리트 까지 금쌀을 내주나 오 오 이 일들 모자란거봐 에반드 사격용 인형 사격용 인형이네 생각해보니까 엘다 뒤 엘 뒤다 엘다이 아 병번개 병염원 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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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끌끌끌 수비하나만 떴으면 못먹었을텐데 워 읍소 전지 회도 순애 완전 순애 각이다 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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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카 털 아쉽다 부적 싼까 앞에 물음표 많은데 염원 복제? 외도 복제? 염염 염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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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엠 염오 Boeing 좋은데 이거 싸기야 뭐랬나 한번 나아버릴둘 하면 안 돼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올드 풀로 땡겨 쥐 추월? 지금 상황에선 추월 좋은데 아 포션 없다 아니 에너지 거지가 내 뭐 언제나 거지 같으니까 뭐 특별히 거지 같다고 할 것도 없다 거지 같다기엔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어 예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돈 버는 게 예사롭지 않은데 선신 4평 신성이니까 강파 조금 미뤄도 되겠지 아 4평 아 왜 때려요 치살 지구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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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쏘는건 좀 아니겠지 헤헤이 뭐 어차피 앞에서 선사한다니까 헤헤이 헤헤이 5 5 6 6 6 6 6 아니 담배 때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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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책은 기억할 것입니다 돈이 쌓인다 집에 필요 없잖아 집에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하네 자세기 에너지 깎아줘서 음 양성 신성이니까 제거봐야겠다 아예 논먹어야지 이거 이게 맞아 아 남자 특 힘올림 자세기 에너지 특수만 찔러도 충분히 쎄겠는데 특수만 찔러도 충분히 쎄겠는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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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하나 더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90골드 못참지 빈 3장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방타가 그래도 타격보단 셀 것 같고 수비 지워도 되겠지? 수비 지워도 되겠지? 아닌가? 공카 지우는게 나은가? 염 염 염 담배 피고 상선보고 할거면은 길이 어디가 났지 여기 불 하나 둘 셋 보면서 여기 불 하나 둘 셋 보면서 제거 쭉 하면 되나? 근데 지금 제거할건 몇개 없는데 수비 충돌간타 끝 상점을 가야겠다 상점을 가야겠다 상점을 가야겠다 상점을 가야겠다 적분이 상점을 가야겠다 아멘 상점을 가야겠다 염원 투자법으로 걸었다. 악수 아 쓰레기 뱀트 499골 들수도 있는데 아니야 부저가 기동이야 버려 맹공 들고 갈 만한데 흠 이러면 상점 가도 돈 없는데 흠 이러면 상점 가도 없는데 흠 이러면 상점 가도 없는데 아유 까비 30골드 손해봄 아유 까비 30골 아유 까비 30골드 손해봄 아유 까비 음료리 아 아 에어 아 그 아 1댐 도화잽 아 메나피카 엘리트 잡아봤자 별 의미없는데 피카피카 사색이 지금 필요없지 않나 피카피카 피카피카 아 아 아 아 으 으 아슬아슬한데 꼼도 잘 챙겨야 되니까 아니 사실 강해져서 돌아왔네 돌려차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담배 필 것도 없다 근데 불이건 바비 불이건 바비 수비 벤 수비 집어야겠다 마요 안 나오나 매끄러운 돌 매끄러운 돌 자체가 거의 내 머리 아닐까 수비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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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군 돌래차기처럼 좀 되게 더 어울리는 카운트들 나와주면 좋을텐데 555골드 살려줄수도 있었지만 기어코 죽여볼임 손엄? 아니요 정권수양이 뭐 굳이 다지자면은 그렇게 필요한 카드는 아니네 아유 깨시시로 아유 깨시시로 개시가 싫어서 파악을 하기로 했습니다 쥬쥬쥬 지울게 없네 급성 급소 핵심 카드인데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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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팽이 혐오스럽 흑소 찔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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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몬 에너지 왜 저래 여몬 에너지 여몬 에너지 여몬 에너지 여몬 에너지 여몬 에너지 그나스 극소 지르는 소도성 그나스 극소 지르는 소도성 쥐 있어서 돈다 쓸 수 있다 그나스 극소 지르는 소도성 그나스 극소 지르는 소도성 펀스의 영어안 쓰기 영생 전등 부하병에 두명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라 이제 염원 치울 필요는 없겠다 저거 어차피 힘카드네 아 유물 진짜 개맛없네 아 진짜 어떻게 금강좌가 제일 맛있냐 아 개맛없어 금강좌 그르신인가 금강좌 그르신인가 인스터비 인스터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이츠 매우 힘이 강한 천신염원 추축 호이츠 매우 힘이 강한 천신염원 추축 호이츠 매우 힘이 강한 천신염원 추축 호이츠 매우 힘이 강한 천신 곁은 뭉성 호이츠 매우 힘이 강한 천신 inspirador 버즈업 내가 맹공간섬 전화 무적에 막히면 방어도 안중 오다 삼쿠아시 와 맹공팩 백딜 백방어쓰냐 이코가 개많이 떴네 부적 별일안했다 오담배 아 사막상점 너무 맛없었어 돈 진짜 많이 벌었네 와 2천 규준이벤트 떴으면 3천골인데 까비 3천골 3천골 2천골 5천골 감사합니다.